폰투데이 어터제품의 아이폰5 카드지갑형 다이어리 케이스입니다. 제품을 열어보겠습니다. 제품 색상은 베이지 컬러입니다. 제품 안쪽을 보시면 이태리산 최고급 베지터블 가죽을 인증하는 인증서가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보증카드, 가죽제품의 손질반복과 주의사항이 나와있는 카드가 한장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에는 쓰레임 양면 테이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사용을 하시다가 추후에 다른 사출 케이스로 변경을 하실 때 쓰일 수 있게 한장이 구성이 되어있고요. 카드 포켓은 총 3개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카드 3장 정도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있고요. 포켓 뒤쪽을 보시면 간단한 지폐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품의 아이폰5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제품의 상단, 하단, 좌우, 외부 기능들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게끔 제작이 되었고요. 안감 소재는 올 베지터블, 최고 베지터블 천연 소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커버 전면을 보시면 리백 장식이 되어있는데요. 색상은 실버 색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소재는 이태리산 최고급 베지터블 천연 소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만져보는 느낌 자체는 소프트한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뒷부분 또한 동일한 소재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마리자를 제작하는 것 입니다. 왠지 기능을 모으신 애들이 필요한 소문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보를 지정 버스님을 몇 번씩 제작하십시오. 조금만 더 내린 소재를 넣을 수 있으므로만 다른 소재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우 기능을 편하고 있습니다. 웨듀하는 손님의 단골대 조각인 의사에서 공간을 빌려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